안녕하세요. 하영아빠입니다. 제가 요즘 해외 패키지를 알아보고 있는데 그렇게 알아보다가 인천공항에 장기주차할 때 다자녀 할인 혜택이 된다는 블로그를 봤어요. 그래서 보통 다자녀라고 하면 자녀가 3 이상 돼야 되는데 2명의 자녀만 있어도 할인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로 한번 할인을 받아 봐야겠다 라고 해서 제가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장기주차가 하루에 9천원이거든요. 장기주차장. 장기주차가 하루에 9천원이면 보통 해외 갈 때 4박 5일, 3박 4일 하면 4일, 5일 그러면 4,5,36 3박 6천원, 6일이면 5만원, 6만원 정도 되는데요. 장기주차에다 세워놔서 걷는 것도 있지만 그래도 대행보다는 쌉니다. 대행보다도 싼데 여기에 50% 할인이 된다면 공항버스 타고 온가족이 그 짐 들고 그 질적 끌면서 버스 타고 가는 것보다 더 쌀 수도 있어요. 저는 아이가 둘이고 둘째가 15세 미만이어야 된대요. 그래서 15세 미만인 경우에 된다고 그래가지고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검색창에다가 인천공항 다자녀 할인을 쳐볼게요. 뭔가 파킹에어포트 CO.KR이 나오네요. 인천공항 전기권 관리 시스템에 접속을 했습니다. 여기 보면 다자녀 감면이 있어요. 이걸 눌러서 저는 모두 동의하고 감면 신청. 두 자녀 막내가 만 15세 이하 가구주. 그러니까 가구주인데 차량 명의가 그 가구주로 돼 있어야 감면 신청이 되는 것 같아요. 이름과 주민등록증을 주민번호를 넣고 확인을 눌러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두 자녀 막내 만 15세 이하 가구주임이 확인되었습니다. 차량을 향 번호와 다자녀 증명서류 과일을 업로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개인정보 포함 이미지 및 서류는 사용 불가하오니 작성 예시를 반드시 확인해 주시고 2년 후 재등록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등록하면 계속 가나 봐요. 2년까지. 2년 후에 다시 재등록을 하고 그러면 이제 여기 보면 파일 차량번호 넣고 휴대전화번호 넣고 파일 파일은 두 가지를 넣는데 차량 등록증 여기 증명서류 작성 예시가 있거든요. 차량 등록증 필수고 그 다음에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미리 뽑아서 스캔으로 다 파일을 받아놨고요. 여기서 이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주요 정보는 다 이제 그림 파일로 그림판에서 다 지워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시가 있어요. 얘네 이게 아마 다 보여지면 반려 처리한다고 하더라고요. 블로그에 보니까 그래서 예시를 보면 차량 등록증 같은 경우 주소 그러니까 1, 2, 3, 4, 5, 6, 7 다 놔두고 주소 뒷부분 지워야 되고요. 그 다음에 주민등록번호 뒷번호 지워야 되고 주소 이렇게 차량 등록증을 이렇게 세 가지를 지워놔야지 얘네가 접수를 해주나 봐요. 그리고 주민등록등본도 마찬가지겠죠. 주소하고 주민등록번호 뒷번호 뒷자 뒷번호는 이렇게 가려서 첨부를 해야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거를 이제 그림판에서 스캔 받은 파일에 그림판에서 이렇게 다 작업을 해놨거든요. 차량번호를 넣고 그 다음에 파일 선택 내가 어디다 넣었지. 문서에 오른쪽에 아 차량등록증을 넣고 파일 하나 선택할 땐 더 할 땐 하고 문서에 등록등본 이렇게 해서 다 등록했고 SNS 수신에 동의하고 감면 신청 이렇게 해서 업무시간 안내 다자녀 심사는 평일 업무시간에 진행합니다. 공휴일은 당연히 안될거고 승인이 안된 경우에 현장에서 할인 가능도 합니다. 일단 다음 단계 다자녀 감면 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 감면기간은 승인일로부터 31년 7월 16일까지입니다. 둘째 우리 둘째 예영이가 15살이 되는 2031년까지 저는 인천공항 장기주차장 50%가 할인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 장기주차만 되나? 단기주차는 안되나? 단기주차도 할인이 될 것 같은데요. 한번 다시 볼까요? 장기주차 단기주차 아니고 단기주차도 할인이 될 것 같네요. 장기주차만 할인된다는 얘기는 없으니까 아무튼 이렇게 한번 해놓으시면 아이가 둘 있는데 둘째가 15세 미만이면 이렇게 신청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50%가 어딥니까? 네 충분히 공항버스 비용은 나올 것 같습니다. 두 자녀 등록기준 두 자녀 막내 15세 이하 그 다음에 가구주 주차량 등록증 사이트 접속 감명 클릭 다자녀 가구 자 여기 중요한게 개인정보 마스킹 필수 주민등록 뒷번호 주소 주소 마스킹하는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럼 그럼 제가 어 다자녀 가면이 됐는지 확인을 어떻게 하지? 아 조회가 있구나 그러면은 조회 제가 한번 아 심사중이라고 나오네요 아 여기서 확인을 하면 되겠구나 네 이상으로 인천공항 주차장 50% 할인받는 법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